시바견바지 어 시바 좀 섞인 어 믹스 아이야 어이구 무서운데 냄새는 맡고 싶어서 몸을 쭉 늘리고 솔직히 강아지가 제일 좋은데 동물 중에서 그래? 왜? 강아지가 키우고 싶은데 엄마가 못 키워요 아이고 그래 어른대면 정말 키워 그래 근데 왠지 병원이가 아픈데 그래? 돈 많이 벌어야겠네 이름이 흰곰인가? 아 그거 다른 아이 거고 얘는 루아라고 해 목질이 바뀌어서 그래 아하 턱 부분 살짝 만져줘도 괜찮아 좋아해 디디 좋아해 응 사람을 되게 좋아해 예전에 귓강아지한테 이렇게 해봤는데 음 음 음